태조산 출렁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출렁다리 윗 도로 구요 도로에다가 도로 옆에 보면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을 따라 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에마를 여기다 묶어놨어요. 누가 훔쳐가면 안되는데? 40만원짜리 자, 숲속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공기가 상당히 상쾌합니다. 도토리를 죽지말려면 보이구요. 6월이라 그런가 푸릇푸릇하고 좋네요. 출렁다리를 걷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경사지었냐? 일로자 오우 전 같지 않고 막아놨어요. 울타래를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걸 왜 막아가는거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가파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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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다리 입구가 보입니다. 아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리는것 같기도 아 내가 가지말라는 울타리를 뚫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화납니다. 벤치가 있구요 자 아 안내임은 보입니다. 굴렁다리가 아니라 구릉다리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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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가씨가 내가 찍으면 안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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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가거든 여러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출렁다리 아 여기는 구름다리군요. 구름다리 입구구요. 직접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재로 되어 있어요. 오 오른쪽 오른쪽 전망 좀 한번 볼게요. 예 전망 좀 좋네요 좋습니다. 아 아 전망 좋습니다. 자 자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난아니에요 밑에 뚫려있구요. 지금 출렁거려요. 오 겁나가지고 일단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이고 무섭네 무섭네 오 오 출렁거리고 밑에가 뚫려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아래가 보여요. 여기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잠시요 자 도착했습니다 아우 무서워가지고 이거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절대 삼천이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부관은 짧은데 옆에가 뻥 뚫려가지고 무섭네요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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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도 가요 아까 찍었어요 괜찮아요 사진 찍는건가요? 저 녹화해야 되는데 먼저 갈까요? 아 네 죄송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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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와우 여기 우와 여기 장난 아니네 오우 무섭어 이 무서운 출렁다리를 좀 이따 쩔어 아이고 무섭어 일단 좀 겁이 많아가지고 아휴 이 출렁다리 무서워요 구간은 한 30m 정도 돼요 아 무섭습니다 여기를 드론으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이고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출렁다리 구름다리 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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